성경의 법 성경의 법 성경의 법 성경의 법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성경 오늘 범인은 열한기하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제 남유다까지 퍼지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기대인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압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길라앗 라무스로 보내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예후의 칼날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아압 가문과 바할 선지자들이 모두 진멸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한기하 9장에서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67일 열한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앗 라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세의 손자 여호사바스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앗 라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근데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임시의 손자 여호사바세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림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나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요하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요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요하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위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하미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증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한기화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수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수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업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압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압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돈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압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면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원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받게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들이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주유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유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 행하였은적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사람과 무나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회이더라 오늘의 말씀 11개와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길라앗, 라못, 이스루엘, 나보세 토지, 정작길, 구루, 무기또, 사마리아, 양털 깎는 집, 바알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 요람왕, 예후왕, 이세벨,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빛깔, 여호나답,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형제들,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으로 선포되자 예후는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오무리 왕조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습니다 이세벨의 이 죽음은 이미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열한기상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 개들이 이스루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후는 먼저 아합 왕가를 척결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도자들의 항복을 먼저 받아내고 그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합의 아들 70명뿐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등 아합의 모든 직근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모두 죽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의 자손들은 거의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후가 죽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가 남유다의 요오람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요오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는 오무리에서 아합으로 아합에서 아하시아로 그리고 아하시아에서 요오람으로 이어지다가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열한기야 9장 27절입니다 요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암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기에서 그루는 오르막 혹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루는 이블루암 근처의 언덕지역이며 이블루암은 무기또 남동쪽 약 16km 지점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곳 그루에서 치명상을 입고 무기또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던 맥압족 속의 아들 여호나답의 지지를 받고 아합의 남은 잔당들도 이렇게 모두 처단합니다 열한기야 10장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왁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의 제1종교개혁이 아합 왕가의 척결이라면 제2종교개혁은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후는 바알을 이전보다 더 열렬히 숭배한다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대규모 대회를 준비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열한기야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한 예후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단과 배대를 세운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예후의 이 정도의 개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예후의 후손들이 사대에 걸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후에 이어 요호아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리아에 이릅니다 한편 예후의 개혁이 이렇게 미완에 그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북이스라엘은 다시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열한기하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때 요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오 땅 곧 갓사람과 루벤사람과 문하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즉 요단 동편 땅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3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예후는 살만에셀 3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후의 이 굴욕적인 장면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고스란히 새겨져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적당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보암의 죄, 곧 단과 배들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슬며시 눈 감아버린 것입니다 예후가 말한 여우와를 위한 열심은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예후까지 포함해 하나같이 모두 여러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개혁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인 다윗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Winds of the Community Conferenc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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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